불이 생겨난 이유 불이라 불이라는 건 불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간절히 바랐던 무언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그 태초의 인간들에게는 뭔가 희망의 존재가 됐을 것이고 불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본다는 게 단순히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혹은 어떤 물건을 새로운 면을 드러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앞날을 비춰주는 게 탄생한 것 같습니다 필요했으니까 생기지 않았을까요? 정말 필요한 거지만 불 spared 어떻게 보면은 불 때문에 절반의 904명만 불이지만 불은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 불은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 불은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불이 하느inkering 그것을 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